안녕하세요.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2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부린을 찾아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부린을 찾아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 직중력, 기억력,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매일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